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뭐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생각해본 결과 이거를 보니까는 저거 워터코인이 자꾸 누럭잎 지고 그래서 물 주는 것도 귀찮고 너무 자주 줘야 되더라고요 조금만 시들하고 지고 하면 누럭잎 지고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기르는 방법을 그때 한 달 좀 넘었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릴 때 그레이스 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저 이거 키우는 거 너무 잘 키우고 싶은데 과감하게 좀 이번에는 실수 안 하고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샀다고 했더니 저기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이거를 분갈이 안 해줬는데 분갈이 해주고 넓은 곳에 깊은 곳에 심어주면은 잘 자란다고 했거든요 햇빛 좋아하고 물 좋아하고 해서 근데 제가 좀 게으름 폈더니 자꾸 누럭잎 지고 그래서 누럭잎을 다 정리하고요 내가 시간 관계상 편집을 못하니까 이거를 밑에 페트병 이거를 거리대로 해가지고 하나는 반 정도 잘라가지고 또 엎어서 뚜껑을 열었고요 밑에는 이게 물이에요 물이고 위에는 흙 자체로 그냥 메꿔서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러면은 이 물이 여기에서 스며들어서 항상 젖어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위에서 보충만 해주면 아마 한 일주일 이상은 뻗댕기고 잘 물을 안 줘도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이렇게 또 저 뭐야 선반에다가 이렇게 제일 햇빛 좋은 곳에 명당자리에다가 제가 이거를 걸어놨어요 오늘은 날이 흐려서 조금 어두워두하고 지금 밖에는 눈이 조금 내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페트병 너무 귀엽죠 밑에 이게 조금 올록볼록한 그거에다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좀 전에 심고 제가 나눠서 심었어요 포토 하나에 이렇게 벌써 세 개를 만들어놨어요 제가 나눠서 이게 번식은 뿌리로 번식을 한다네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뿌리 좀 어쩔 수 없이 조금 자른 것도 있고 그래서 나눠가지고 흙에다 심고 여기다가 물을 듬뿍 줬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가습효과도 있고 너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잘 키워서 좀 식구수를 더 늘리고 싶고 내년에는 꽃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물이 항상 흙에 젖어있어야 되고 물기가 있어야 되고 수경재배도 가능하고요 흙이 항상 젖어있어야 되고 화분에 흙에 심었을 경우는 그리고 햇빛 좋은 곳에 놔두면 정말 초보분들도 잘 키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인터넷도 많이 검색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패하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번식을 잘 시켜서 초보분들을 권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한 용기를 내서 식구수를 좀 늘려보려고 더 이렇게 지금은 여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잘 크면은 옆으로 이제 새끼들 이런 게 잎이 에리에리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도 잘 키워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차면은 다시 또 이제 화분에 제대로 해서 옮기려고 임시로 이렇게 페트병을 이용한 화분을 만들어서 제가 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이거 좀 한번 길러보세요 이게 동전 모양이라고 해서 저기 물동전이라고도 한데요 워터코인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저도 이거 정말 잘 길러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잘 크는 모습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잘 보내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보니까 구독분이 17분만 계시면 사촌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